걸꾸란홍님 결풍선 280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녹님. 이쁜인게 감사합니다. 걸꾸란홍님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국어를 이쁜 척 하는 거라 그러면 걸꾸란홍님 똑똑해. 안 들은 귀삽니다. 라녹님 여기 다 들었어. 나도 오빠는 실수하시네요. 가자. 좋아요와 구독. 나 사이가 본 것 같아. 바로 찾아갑니다. 엔티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양손으로 만세 3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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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티티님 감사합니다. 볼리. 미끄럼틀에 있었나봐. 울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울쥐님 50개 팬카이 감사합니다. 여기서요? 여기서요. 이거 왜 이렇게 잘 걸리냐. 이거 1%로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잘 걸리냐. 여기서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뭐지. 잘한다. 셋. 둘. 지금 뭐 하는지. 이게 뭐하는지 아래 스쿼트 나 확률 1% 넣는건데 왜 이렇게 잘 죽어 올리는거야 저깄다 아 장전 가자 푸시 계단 2 상대 2 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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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무서워. 차아! 차아! 자! 흠! 쟤 말고 저 뒤에 한 명 더 있어. 싫어요. 점프하면 안 되겠다. 내가 뒤에 다른 거 아니야? 아! 따가워! 건너 왼쪽? 구상 많나요? 죽으라는 법은 없구만. 가자. 아! 위에 한 명 더 있었거든? 뒤에도 올 거야. 열 한 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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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박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드링크버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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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못 봤어요 이제 죽었다 나 뭐라고 아니 지금 나 집중이 안된다 아니! 6명 남았어. 인간적으로.. 치킨 먹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너무 긴 거 한 것 같아. 괴롭다. 나 너무 괴로워. 진통제 없어. 어 저기 쳐다보는 것 봐 15번이야 너한테 죽지 않을걸.. 88보랑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5개 냠냠 냠냠 바로밥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커트 5개 바로하기 아 이건 이해해줘야 된다 이거 배속 좀 붙은거는 이해해줘야 된다 아 이건.. 아 이건 얻을 수가 없어 이건 배속 붙은거.. 아니 이거 4명 남았어 저 저 적들 막 저기 다 뛰어다닌단 말이야 어.. 1동 할래 하루받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양룡이한테 한 명? 집에 한 명? 스폰트 5개 바로하기 하.. 저 이거 사장님 이거 조금만 들어가서 하면 안될까요? 통장 2동 3동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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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2동 2 1 2 3 있길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뚝배기 버리기 뚝쓰기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는 뭐라구요? 뭐하라고? 뭐하라 그랬어? 팽크타라고? 뚝배기나? 뚝배기나? 아아 울다깐다 아아 가지마 아니야 못해요 콕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냠 으아아아아 crew 으아아아아 으하핳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콕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맛있쩡 하루박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추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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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박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추렁 추렁 지케먹었다 이거 지케먹네 손재근도 팬과인 감사합니다 팬아 술도 안 맞을 거 같은데 하루가 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3,000개로 스펀지 안 나오셨다니 저 몇 번 안했는데 3번이나 나와 두고 그..와라 개핀거 봐 봤는데 왜 안 죽이러 왔지 얘도 사이가인데 아 왜 없지라고 생각했나? 뒤로 갔다 생각했나? 근데 얘가 안 죽이러 왔어 지금 열려 지금 열렸는데 여긴 줄 아나 보다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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